대구 지역 대학들도 대부분 정시모집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은 줄고 수도권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만큼 선전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원을 다 채울 수 있을지는 최종 등록률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시모집에서 경북대는 4.9대1, 영남대는 5.96대1, 개명대는 6.11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대구대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등도 지난해보다 오른 2.대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선호도 높은 수도권 대학은 대부분 경쟁률이 낮아진 대비에 상대적으로 지역대학이 선전한 이유는 뭘까. 수도권은 정시모집을 늘렸지만 지역대학들은 구조조정으로 정원을 줄이고 수시 비중을 더 늘렸습니다. 또 정시에 주로 지원하는 재수생이 크게 늘어난 데다 상위권에서는 이과 강세로 합격 위주의 안정지원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대학들이 수시모집 인원을 확대를 하였고 또 등등률 또한 전연도 대비 상승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시모집 인원이 줄어들었고 또 지원자는 지난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 경쟁률이 올랐다고 안심하고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학과별로 보면 상황은 심각합니다. 의대, 약대 등 인기학과는 수십 대 이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지원자가 정원에 못 미치는 학과도 속출했습니다. 추가 모집을 하더라도 정원 채우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당장 정시 경쟁률은 올랐지만 미충원에 따른 입학 정원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4월 말쯤 되면 그게 확실하게 정해지죠. 내일에는 몇 명 뽑겠다. 대기업에 4월 말에 거기에 최종 인원을 입력하게 돼 있어요.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지역 대학은 정시모집 경쟁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원조차 채우기 힘든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아멘